범패 절에서 주로 죄를 올릴 때 부르는 노래 범음 어산이라고도 한다. 부처님의 공덕을 찬양하는 노래로 범패는 인도 범의 소리패라는 뜻이다. 불교 이전에 브라만교에서 비롯되었다 하며 한국에는 830년 당나라에서 돌아온 진감대사에 의하여 들어왔다. 그 후 절에서 올리는 각종 제때 써왔으며 가곡, 판소리와 함께 한국의 3대 성악곡으로까지 발전하였다.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불가는 절에서 절을 올릴 때 부르는 노래와 절 밖에서 시주를 거두며 추건하는 노래로 나뉘는데 절을 올릴 때 부르는 노래는 다시 안체비 소리와 거체비 소리로 나뉜다. 안체비 소리는 절 안에 병법이나 법주와 같은 학식이 많은 승려가 부르는 노래로 유치나 청사 같은 추건문을 요령을 흔들며 낭송한다. 흔히 염불이라고도 하며 차거성, 창혼, 유치성, 청문성, 편개성, 소성, 추건성 등이 있다. 거체비 소리란 범패를 전문으로 하는 외부 범패승의 노래로 큰 절을 올릴 때 초청하여 부르게 한다. 이것 제비 소리는 세련되고 복잡하여 음악적으로도 높이 평가되는데 대개 리듬과 화성이 없는 단성선율이며 유장한 느낌을 준다. 이는 다시 그 음악적인 스타일에 따라 호소리, 짓소리, 화청, 회심곡으로 분류되며 다음과 같다. 1. 호소리 범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독창 또는 합창으로 부른다. 음악적 형식은 완전 4도 위에 단 3도를 쌓아올린 우음음계 구성으로 경상도 미녀와 비슷한 유형이다. 선율은 매나리목의 음구조와 비슷하며 자유리듬인데 자르라드는 소리 새 쫓는 소리와 같은 특이한 가락이 삽입된다. 흔히 불리는 곡목으로 사반찬, 도량계, 하량, 합장계, 개계, 복청계, 쇠수계, 헌저계, 가영, 등계 등이 있다. 사설의 대부분이 5원이나 7원이 1시이며 앞에 2구는 뒤에 2구와 음악적으로 같거나 비슷하다. 2. 짓소리 호소리를 다 배우고 난 범패승이 배우는 노래로 한문으로 된 산문이나 산스크리트의 사설로 되어 있다. 반드시 합창으로 부르며 리더격인 장부가 입모양을 과장하거나 손가락으로 제외하고 중간에 허덜품이 있어 합창하는 이들을 쉬게 한다. 음악적으로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선율은 자유리듬이며 음음계의 구성이고 자추리는 소리 찾는 소리 회형성 등의 특유한 선율이 삽입된다. 짓소리의 종류가 예전에는 70여 곡이 넘었다고 하나 유지음은 불교의식의 간소화 및 곡조 자체가 부르기 어려워서 대부분 사라지고 약 13곡 정도만이 전해지고 있다. 즉 인성, 거령산, 관욕계, 목욕진원, 탄정예, 보래, 식룡산, 두갑, 오건계, 영산지심, 특사가지, 거불, 삼남태 등이다. 사설은 산문으로 되어 있고 호소리에 비하여 억세고 꿋꿋한 발성법을 지녔으며 가사 한 자를 가지고 길게 끄는 특성이 있다. 3. 화청과 회심곡 재를 올리는 여러 절차의 사이에 어장의 무인 회중을 추권하기 위하여 부르는 노래이다. 대중이 잘 아는 선율의 불교의 교리를 사설로 쓴 노래로 포교의 한방편이기도 하다. 선율은 경기도 민요쪽 특히 창부 타령과 비슷하며 사설도 한국말로 쉽게 풀어서 쓰고 있다. 범패는 1973년의 중요 무형문화재 제50호로 지정되었는데 호소리와 짓소리가 그 대상이다. 보유자로는 박희덕, 창태남, 김명호가 지정되었다. 구성,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